안녕하세요 똘이사랑입니다 제가 오늘도 장수동의 현대다육으로 영상 촬영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라올 대품이거든요 라올 대품인데 이거 6만원짜리 35,000원에 파신다고 합니다 라올 35,000원이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는데 이거 6만원에 팔던거 35,000원씩 파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분도 팔고요 여기 한개에는 5,000원 두개에 5,000원 한개에는 3,000원입니다 이런거는 베이비핑거 베이비핑거도 대품이 있네요 베이비핑거 베이비핑거 대품 있고요 여기에 축전도 있습니다 축전도 이 코너도 이렇게 분지해 가지고 두 포트가 네 포트가 금방 되죠 그리고 리터스 리터스도 있고요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는 일반 매직잼 보다 비싼거 아시죠 요 매직잼 골드도 4포트에 5,000원 봅니다 4포트에 5,000원이요 요 백봉도 4포트에 5,000원 백봉 4포트에 5,000원 요 요거는 일반 매직잼 매직잼인데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요거는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요 요 구슬 넓기 구슬 넓기도 4포트에 5,000원 합니다 레드베리 요 레드베리 요 레드베리 반짝반짝하는게 예쁘죠 레드베리 요것도 니포트에 5,000원인데요 요거 니포트 합식해가지고 심으면 굉장히 이쁜애에요 아주 빨갛은 물 들고 너무 이뻐요 요거는 자밀리 자밀리 요것도 니포트에 5,000원 합니다 요거 흙토이 흙토이도 있구요 여기 로우드 있습니다 요런 로우드 요런것도 니포트에 5,000원 합니다 요거 흙토이 흙토이도 있구요 빈바지스 요거 빈바지스 니포트에 5,000원요 요렇게 쌍두로 된 것도 있고 웨이두로 된 것도 있습니다 수연 요 프리수연 요것도 리포트에 5,000원요 수연 수연 요거 요거 내가 생각이 안나네 무조건 니포트에 5,000원 합니다 고사홍 요고 고사홍도 니포트에 5,000원 아홉포트에 10,000원요 묘라올 6만원짜리 3만 5천원에 하십니다 묘라올 6만 5천원 6만원짜리 3만 5천원이요 오로라 오로라도 합시컴은 굉장히 이쁜애죠 오로라 이것도 리포트에 만원 아웃포트에 5천원입니다 마커스 마커스도 합시컴은 이쁜아이죠 마커스도 이거 이렇게 칼라염자 이런것도 있어요 칼라염자도 있고 이렇게 화재도 이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화재 화재도 이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칼라염자 오 너무 이쁜다 내장에 가면 요거 금값으로 받는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 리포트에 5,000원 받습니다 수연도 요렇게 따글따글해요 수연도 답이 굉장히 많죠 리플잼 리플잼도 이렇게 있구요 요 페리도트 요 페리도트도 이제 한 퍼트에 5,000원씩 판다고 합니다 페리도트 5,000원 요 아직 물은 안들었지만 요거 갖다가 물들이면 굉장히 이쁜 아이죠 페리도트 5,000원 요 요건 방울복랑 계절금 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계절금들이 없어지는 건데 이거는 계속 1년 12달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요 계집 방울복랑 요 계절금 요거 7,000원 합니다 방울복랑 계절금 7,000원 요 요 라울 요런 라울도 있구요 요런 라울은 하나에 5,000원씩 갑니다 5,000원 요게 목대도 요렇게 이쁘고 굉장히 이뻐요 요건 5,000원 요 요 꼬피는 염자 꼬피는 염자 꼬피는 염자 이거 분이 굉장히 큰 분입니다 꼬피는 염자 7,000원 요 꼬피는 염자 7,000원 요 이렇게 요기 러블릴로즈도 요렇게 이쁜 것들이 많아요 요거 네 포티에 5,000원 아홉 포티에 만원 옵니다 오케이 오셔서 이렇게 골라 가시면 굉장히 이쁜 아이들 많아요 이렇게 군작같은 것도 있구요 이렇게 풀리수연도 굉장히 이렇게 좋죠 굉장히 큰 것이 좋아요 요거 루비, 루비틴크 요것도 몇개 합식해가지고 키우면 요거 굉장히 코끝이 빨개지는 아이죠 루비틴크, 루비틴크, 우주목도 이렇게 멋진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똘이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동 쪽 지나시다가 한번씩 들려보세요 감사합니다